죄인의 양심을 회복시키보다는 엄한 벌 자체만을 바라는 사람도 비양심이라고 볼 수 있나요? 그쵸? 찜찜하죠? 우리가 이렇게 벌을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? 이래요. 소통이 안 되는 자리는 뭐죠? 우리 몸에서 소통이 되면 역지사진은 양심, 핵심이고 소통이잖아요. 소통이 양심이잖아요.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마비됐다는 거죠. 양심이 마비된 상태. 양심이 마비됐다는 건 신체에서 어느 부분이 피가 안 통하고 마비된 거랑 같아요. 신경이 안 통하고 피가 안 통하고 마비된 걸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겠죠. 그게 처벌이에요. 강력한 처벌이라는 건요. 이 정도로 해야 상대방이 역지사진을 하지 않을까. 눈에는 눈 이게 맞아요. 눈에는 눈. 그 원칙은 맞아요.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는 건 맞아요. 그런데 왜 갚아주냐가 빠져버리면 눈에는 눈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. 눈에는 눈이죠. 왜냐하면 처벌이라는 게 그 피해 정도에 상응해야 되니까 눈에는 눈이라는 게 실제로 눈을 상하겠다고 그쪽 눈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으로 그의 상응할 만하게 처벌을 때리는 건 맞잖아요. 지금도. 지금도 똑같아요. 눈에는 눈은요. 공정한 처벌 원칙입니다. 실제로. 다만 뭐가 빠지면 안 되냐. 예수님은 거기다 뭘 더 보태셨어요. 구약은 눈에는 눈만 얘기했어요. 신약은요. 사랑이요. 사랑의 마음으로. 왜 눈에는 눈이라는 거를 하늘이 그게 공정하다고 했겠냐 이거죠. 상대방 양심을 살리려고 한 거지. 죽이려고 한 거겠어요. 살리려다 보니까 이 정도 처벌을 받아야 상대방 양심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교화 정책이 없으면 처벌만으로는 양심 회복이 힘들겠죠.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심각합니다. 우리나라 교도소도. 처벌도 약한 데다가 교화는 과연 될까요? 교화가.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심각하대요. 통제의 불륨.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현장이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럴 것 같아요. 진짜 사랑의 매라는 게 뭔지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. 교화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제가 제일 황당한 분들 꼭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런 처벌 문제만 나오면 꼭 댓글에다가 뭘 다녀냐면요. 처벌이 중요합니까? 교화가 먼저 아닙니까?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. 처벌하고 교화해야 되는 거예요. 처벌 빼고 교화만 논하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처벌 논하는 자리에서 처벌은 됐고 교화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감상실하신 분들입니다. 양심이 마비된 분들이. 질 아니라고 남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 불편한 거 다 빼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기로 하신 분인가 봐요. 그런 소리도 안 됩니다. 교화와 처벌이 어떻게 같이 나가야 최고의 효과를 낼 건가? 이거를 연구하셔야지. 이거 하면 또 이거 아니라고 그러고.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. 그래도 결국 가해자 인권만 챙겨주죠. 예. 예.